수지 씨 여호, 끝났는디?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수지 씨, 수지 씨가 여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왜겠냐? 보고 싶으니까 왔죠? 나는 저녁도 안 먹고 달려왔는데 안 반가워요? 여자친구요? 아이, 아니... 처음 뵙겠습니다. 황수지라고 해요. 아이고, 잘 왔어요. 아이고, 나 때문에 데이트도 못하고 미안해서 어쩌나? 그게 아니고요, 사장님. 잠깐 있어요. 내가 금방 찌개 내올테니께. 감사합니다. 아이... 영재야, 보람이는? 보람아, 과일 먹자. 보람이, 붕어빵 아저씨 보고 싶다고 식당 갔어요. 뭐? 하... 대체 여긴 왜... 일단 가시죠. 사장님은 오해하시잖아요. 아휴, 이왕 온 거 찌개 맛이 나 좀 보고 갈게요. 황수지 씨, 제 말 안 들려요? 붕어빵 아저씨! 아저씨! 보람아, 아니 추운데 이러고 나왔어? 아니... 너 지난번에 그 꼬마... 안녕하세요. 보람아! 엄마! 보람이, 너 엄마가 집에 있으라니까. 보람아, 귀여워!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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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